여러분들의 품격 있는 유도회로 초대합니다. 우와, 김환수 선배님이야, 진짜. 대체불가 한국의 마돈나 김환수. 미스3랑 후배 중에 내 뒤를 이을 만한 후배가 좀 눈에 보입니까? 영광이다, 진짜.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, 울고.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해, 울고. 그것이 바로 사랑, 사랑, 사랑이야. 백더 비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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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 2의 김환수 선배님처럼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. 내 슬픔이여. 잘하는 거지, 잘하는 거지, 잘하는 거지. 아, 꽃잎같이. 다 죽은 그 사람이여. 클라스가 좋았는데요. 서주 언니가 춤을 춘다고요? 어?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 나 좋아. 기다려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빠져 кил다. 고맙습니다. 저기서 생각합니다. 그래서 라이퍼를 마주하고, 고맙습니다. 또 잡놀고 있는 피에로 향해 두고 뭐지? 어느 것 가방에 넣어? 고맙습니다. 넌 백더리아 여기 astonish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